나의 일을 지금 알 수 있다면 후회 없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걸 널 보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 둘 하나가 슬퍼 끄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난 이젠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고 화를 내고 싶지만 네가 없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바보 같은 걸 전부를 주고도 항상 미안해하고 내 일 아쉬워하며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는 일 혜원아 진짜 너무 미안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하루 종일 일만 해 문자 한통 보낼 시간도 없었어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내가 없는 거야 우리 그만하자 헤어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것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혹시 잔잔을 같이 했을까 멀리 알았던 것 멀리 알았을까